DKSH, the number one in market expansion services 빌드 챔버 내에서 3D 모델의 오류 검사 및 자동인쇄를 포함하여 인쇄할 빌드를 준비하고 작업을 전송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. 소재를 로드하기 위해 빌드 유닛이 HPZ Fusion 3D 프로세싱 스테이션에 삽입됩니다. 미리 패킹된 HP 소재 카트리지가 설치되고 수량 및 믹싱 옵션이 선택됩니다. 깔끔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소재가 빌드 유닛에 전달되어 프린터에 들어가면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인쇄 및 프린터 내부 검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뛰어난 품질의 출력이 가능합니다. HP의 Multi-Jet Fusion 기술은 극도의 치수 정확도와 최적의 기계적 특성을 보다 빨리 제공합니다. 그리고 HP 고유의 Multi-Agent 인쇄 과정 덕분에 각 부품에 대해 복셀 단위로 제어가 가능합니다. 소재는 항상 HPZ Fusion 3D 빌드 유닛 안에 들어있는데, 이 때문에 프린터는 서로 다른 소재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소재를 빌드 유닛 안에서 들어 올린 후, 빌드 플랫폼 전체에 골고루 펴서 뿌리며, 여기서 퓨징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. 그런 다음에는 높은 수준의 치수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교한 메커니즘에 의해 빌드 플랫폼이 레이어 단위로 차츰 낮아집니다. 인쇄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든 명령센터에서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 빌드 유닛이 프린터에서 분리되어 프로세싱 스테이션으로 옮겨지고, 두 번째 빌드 유닛이 설치되므로 생산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. HBZ Fusion 3D 프로세싱 스테이션에서는 인건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반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냉각, 언패킹 및 믹싱이 가능합니다. 보석 냉각은 인쇄유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며, 파우더는 모두 프로세싱 유닛 내에 들어있으므로 보다 깨끗한 언패킹 및 소재 재사용과 믹싱이 가능합니다. 언패킹 과정에서는 라미나 공기 흐름이 모든 미사용 소재를 다음 작업에 재사용될 수 있게 보관합니다. 나머지 미사용 소재는 직접 복구하여 최고의 재사용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 냉각 및 언패킹된 부품은 비드 블라스트 캐비넷에서 가공을 기다린 후 최종 마감 처리됩니다. 미사용 파우더는 재생되어 새 파우더와 혼합되며, 빌드 유닛이 채워지면 프로세싱 스테이션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게 됩니다. HBZ Fusion 3D 인쇄 솔루션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소재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. HBZ Fusion 3D 외부 탱크에서는 프로세싱 스테이션의 재생 소재를 추출할 수 있어 다른 소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. HB의 세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가동시간 및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HBZ Fusion 3D 인쇄 하루 내에 최대 10배 빠르게 최저 비용으로 더 많은 기능 부품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HBZ동 HBZ 하는 브く에 in Market Expansion Services.